안녕하세요. 쿠기프렌즈 여러분. 오늘은 스마셋이라고 하는데 프라하에 있는 꽃시장? 꽃이 장은 아닌 것 같고, 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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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들, 가드닝, 가드닝, 대회를 다 파는 곳이에요. 그리고 가진 파트에 필요한 물건들까지 주목을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. 네, 지금 여기 올라가야 되겠는데, 꽃 파트 하나 사용할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시켜주세요. 여기는 실내기 때문에 마스를 들어봐야겠군요. 마스 착용하고 들어갈게요. 한 번 담을 수 있는 캐리어 가지고 갈게요. 샀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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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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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